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?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단호시 소우니는 즐거운 것처럼 즐거운 것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. 형용사의 어미 뒤에 소우니를 붙인 것입니다. 의미는 한 것처럼 한 것 같은 이라는 뜻이지만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게 드시라고 합니다.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